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음식으로 떡국을 먹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토시코시 소바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좀 급해하지마 시간은 충분해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쿠시다 신사 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반대편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셔서 한 100미터 가량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이동을 하시면 아주 맛있는 소바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슈 소바 무라타라는 곳인데요 이 신슈라는 말은요 사실 나가노의 옛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곳 신슈는요 메밀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곳 신슈라는 곳은 메밀의 발상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제가 살고 있는 곳 이곳 후쿠오카는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입니다 결국 이곳 무라타라는 곳은요 메밀의 발상지와 그리고 후쿠오카라고 하는 소바의 발상지의 두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밌는 가게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가게 안으로 들어왔구요 어 메뉴판이 꽤나 예쁘장해요 참고로 이 메뉴판은요 영문 버전과 한국어 버전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채 덴푸라 소바입니다 가격은 1750엔입니다 지금 가게 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가게가 좁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꽤나 넓은 편이구요 그리고 2층까지도 있기 때문에 꽤나 쾌적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구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무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급해 하진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그 채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나부렸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줄래 예에에 시루했던 나에 지난날이여 굿밤 조금 더 낼 거음이 날 계속 싹여줄래 너 하나로 내 삶에 지난날이여 굿밤 그리고 이건 기호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요 지금 나온 이 댐프라를 소바 위에 올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댐프라는 댐프라대로 즐기고요 그리고 소바는 소바대로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요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모든 음식 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소바를 먹으러 온 이유는요 일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식으로 주로 소바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먹는 소바를 토시코시 소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어 토시코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토시라는 것은 몇 년도 몇 년도 할 때 그 연도를 의미하는 연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코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 동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시코시라는 합성 명사가 되면서 해를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토시코시 소바는 해를 넘기는 소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해를 넘기는 그 음식의 대상으로 하필 그 많은 음식 중에서도 소바를 먹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설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바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바를 보시면 가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소바 면 자체가 툭툭 쉽게 끊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요 소바가 가늘고 길게 생긴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바처럼 가늘고 길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 제가 소바의 면이 툭툭 잘 끊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나쁜 일들 나쁜 기억들 뭐 또는 애군도 그것에 해당하겠죠 그러한 나쁜 것들을 소바가 툭툭 잘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나쁜 기억들 나쁜 일들 그러한 애군들을 끊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이 해를 넘기는 소바인 토시코시 소바를 먹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습처럼 해를 넘길 때 소바를 먹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뭐 사실 다 미신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음식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를 넘길 때마다 먹는 일본인들의 생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꽤나 재밌는 문화의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일본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먹는 음식인 토시코시 소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후쿠오카에서 소바가 맛있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 신슈소바 무라타라는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어느덧 올해도 이제는 하루가 더 남았네요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부디 모든 분들 한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무탈하게 이루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새해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해 너무나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